가텀에 이제 리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했잖아요 그죠? 자 카병을 들어갑니다 바다용까지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먹으면 돼요 늦었지만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 리신은 집을 갔을 게 분명합니다 저라면 욕먹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 갔을 거예요 도망하냐 실제야? 어? 나무시는 안도 국상위도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백업 차이잖아 이새끼야 우리 팀 뭐하는데? 나이 부시했어 빨리빨리 와야될 거 아냐 아 진짜 기억이 안 하네 우리 팀 진짜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트단 국룰 안 지킨대요 가트단 국룰 지키세요 3개 이상 내가 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트 3개 이상 치라고 했어 안 했어 그쵸 3개 이상 치면은 렉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렇게 꼭 말 안 듣는 어린이가 있어요 꼭 4개씩 치는 어린이도 있고 저런 친구들은 저희 나중에 한 가닥 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? 그러니까 우리 차카한트루스 친구들은 한 가닥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3개씩 꼭 치도록 하세요 저 보세요 고리 저 사람 저 사람 저거 한 7개 8개 치잖아 저런 이제 한 가닥조차도 남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한 가닥 한 가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차는 필요한 거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여기 차 전시해놓은 데라 조명이 존나 세가지고 니 인마에 비치는게 진짜 눈이 아플 정도니까 뒤로 돌아라 뒤는 여기는 그래도 깎아가지고 보라색이 초록색이니까 그나마 색을 좀 먹더라고 흑색이 좀 있으니까 빛을 좀 흡수를 하더라고 뒤통수로 넌 항상 내 앞에 있어라 나 정면에서 나 보지 마라 눈이 부시다 그랬더니 장난인줄 알고 뭐야 또또또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래 근데 둘이 진짜 눈부셨어 너 정면을 볼 때마다 진짜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웃기고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저 형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 거기 모터쇼에서 완전 계속 눈부시디야 나보고 무슨 말 같은 소리야 존부쇼 왜 또 웃기시냐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비숍 찍어도 되지 않냐 스크림팀 구해서 스크림팀 구해서 이미 연습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연습하고 싶었는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미 다 모였는데 연습 한 번 해야지 않겠습니까? 그냥 지금 이게 오늘 말 안해 그래서 어디?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팀을 다시 뽑던지 어디? 팀을 다시 뽑던지 아아아아 아 이거 아 이게 몰라 아 이게 있었구나 대화창이 따로 나 몰랐다 야 아 나 공지만 있는줄 알았어 여기 대화창 처음 보 그래서 우리 언제 한다고? 아아아 Ohhh 쟌나 차는 여러분도 있잖아요 자기만족으로 타는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맙시다 막군님 자기만족이잖아요 그죠? 뭐가 걱정이 그렇게 되세요? 그냥 되는 거 사는 거지 어차피 차 안 바꾸신다는 분이 뭐가 그렇게 말이 많으실까? 추출중님 감사합니다 난 대머리가 돼도 되게 재밌게 잘 살 거 같아 난 대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사실 여러분도 트위치 보시죠? 트위치는 대머리가 산 거에요 나 마음같은 소리 나 지금 대머리 돼가지고 나도 대머리들이 치면서 대머리도 인정받으면서 하고 싶어 아이고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돌리형 돈 없다고 잊지마요 사랑해요 형을 위해 열심히 만들었는데 재미로 봐주세요 하트 나를 위해서 재밌게 만들었나고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제목이 뭐야 마에스트로? 이건 또 무슨 약이야? 나 내가 참 사람어 발못 남은 풍성종들 모두야 먹어 블루피샤 십골이면서 나 쓸모없었어 민옥신 일부 부잘동만 나타나 정력을 잃었지 깔끔해서 너의 머리 뻔한 박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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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I'm a 박스로 박스로 오오오오 저기 사실은 할머니보다 몇 가닥 더 씹는 게 워더나 가벌! 쓰는 것은 못할까 고통 고통 막상 이것도 좋아 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